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한겨레 측에서 한동훈 후보자 딸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마치 입시에 활용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취지의 기사를 냈다가 이게 오버인 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한겨레가 이를 인정을 하고 정정기사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오늘 한겨레는 한동훈의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 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가 엄마의 지인이 임원인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가지고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겨레는 국내 유명 국제국 2학년에 재학 중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노트북 기부 관련해가지고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국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실상 신상 터리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외 대학에서는 수험생의 사회적인 활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딸의 스펙 쌓기에 모친의 인맥이 동원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복지관인가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이들의 그 온라인 수업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한 것을 파악을 하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로 좀 기증을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 기업에다가 컨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가 자기 어머니에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든가 현재 사회적인 지위가 좀 있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복지관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돕기 위해서 컴퓨터를 기부할 곳이 있는가 주변 지인에게 물어본 것 같고 그 중에서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지인 중에서 기업의 임원인 사람이 있었는데 곧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폐기될 컴퓨터가 50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동훈 후보자 딸이 봉사하는 복지관 쪽에다가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있는 집 딸이 복지관에 기부하는데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노트북 50대 기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름으로 기부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한겨레가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겨레 측에서도 자신들의 오보를 인정을 하고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본문 내용과 다르게 엄마 친구 임원인 기업에서 노트북 50대를 받아가지고 딸의 이름으로 기부라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하도록 연결은 했지만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겠다라고 정정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한겨레 측에서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후속 보도를 냈는데 한동훈의 딸이 노트북 50대를 기부했다라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해외 언론 매체하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삭제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겨레 측의 후속 보도를 보면 미국의 지역 언론사 로스앤젤레스 투리브는 지난해 11월 달에 한동훈 후보자 딸의 활동을 소개하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며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당시의 인터뷰에서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을 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사실을 보람있는 일로 소개했고 또 그는 복지관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였다면서 기업사회 공원부에 메일을 보냈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은 적었지만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고 중구 노트북을 처분하겠다라고 했으며 그 회사의 도움으로 50여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겨레 측에서는 자신들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기사를 보도를 하자마자 로스앤젤레스 트리븐에 해당 기사가 삭제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겨레 측에서 이러한 보도를 낸 것은 마치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뭔가 구린게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보도를 내니까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좀 냄새를 피우는 듯한 그런 후속 보도인 것이죠. 기사 내용을 보면은 별 내용도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컴퓨터 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기부를 하고 나서 뿌듯했다. 뭐 이런 내용이 답니다. 당연히 기분이 뿌듯하겠죠. 좋은 일을 한 거니까 아니 표창장을 위조하고 뿌듯한 건 아니잖아. 아무튼 한겨레 측에서 연속적으로 이러한 보도를 내니까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았는데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한겨레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한겨레 기자 3명 및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다가 오늘 즉각적으로 고소했다라고 밝혔고 참고로 오늘 한겨레 보도 이후에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턱이라든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진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해외 블로그 측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해가지고 기사를 삭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측에서 후속 보도를 하고 나서 해외 기사가 삭제된 것은 대깨문들의 조리돌림을 방지하는 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뷰를 삭제했다라는 것이죠. 대깨문들의 양념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자가 이번 정권 내내 친여 지지자들이라든가 친여 지지자들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한 당사자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직거리 하는지 뻔히 아는데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시나 조국이 또 안 낄 수가 없는데 조국은 오늘 오전에 한동훈 후보자 딸의 엄마 찬스 만평을 공유했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삭제를 하고 말 그대로 글 삭취를 했는데 한겨레의 후속 보도가 또 나오니까 이거를 또 잽싸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한겨레를 고소했다는 것도 또다시 공유를 하고 정말로 한동훈 후보자에 관련된 기사만 나오면 이거를 지금 퍼나르기 바쁜 상황인데 솔직히 진짜로 역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전혀 그런 자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지금 조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유했다가 불리해지면 글을 삭제하고 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게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조국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신의 집안의 그 입시 비리 문제를 물타게 하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자하고 관련된 제대로 확인이 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 한겨레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절대로 고소 취하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저번에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접대를 받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허위 사실을 보도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 측에서 한겨레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겠다고 해가지고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더니 곧바로 지금 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바로잡기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고 입시를 치른 적도 없는데 지금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 자체가 앞지가 맞는 거야?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대권주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조국이 제2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좌파전형에서 한동훈 후보자 딸의 신상을 터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진도 공유돼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다 첨부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미인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후보자 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이고 아들은 중학생이라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뭔가 입시비리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무리수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